자 오랜만에 3대3 훈터 팀블 교체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족은 초이스에요 몇개월 만했냐 진짜로 여러분들 온도는 내가 한다 어 그리 하도록 진짜 몇개월만 하는거 같다 훈터 팀블 일단 우리 팀원도 지금 그죠? 보험이 없죠? 투토스 원테란 자 위치랑 종족까지 종합적으로 총체적인 난국이다 그죠? 3시 바이오 7시 6자국 6자국 상대 저거도 있어가지고 좀 쉬어야겠네 진짜로 상황이 진짜 안좋다 아이고 야 공기복립에서 만원동안 상대 투토스 원테란 투토스 원테란 거기다 투토군 해요 야 이거 구발 잠시만 이거 좀 지려 예 아 이거 괜찮 나만 믿을 사람 아 점프로 형들 이거 여러분들 시간 제대로 끌었을끼 야 이 악마 뭐여 벙커 아직까지 완성이 안된 이만큼 끌었는데 야 시간을 이만큼 끌었는데 예? 아니 시간을 이만큼 끌었는데 벙커가 아직까지 완성이 안되면 야 보아삼 마그삼 말이 뭐해 야 이거 야 너 루크말 어 잠이 플로우갱 어 조금만 어 저클상이 어 부탁햄냐 어 드릴러봐냐 롱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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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들 나만 믿으라고 롱삼 롱삼 형들 나만 믿으라고 롱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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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인연 빨라삼 롱삼 ú lles 롱삼 잡아봐 대단 롱삼 롱삼 핵 크랙 pone ры dire 그나마 토스트라서 다행이다 그나마 이 테라니어스는 게임 끝났다 여러분들 지금 맞아? 아니 이 양반은 잠시만 여기 왜 가냐 아니 일곱시니 여섯시 마크하산 아니 다섯시를 왜가냐 저 양반 왜그래 예? 아니 본인 마크할 야 이러면 저리 나한테 없는다고 끝나잖아 양 와이카노 어잉? 어잉? 포토까지 박았네 야잇 일곱시니임 다섯시구 나랑 같이 다섯시 일곱시니임 질러 다섯시 올고 와이카노 겨 아 양반 말을 안듣는 예? 아니 말을 안듣 다섯시 전체구 아 말을 안듣는거 어잉? 야 양반은 웬 야야 셋이는 왜야? 셋이는 왜야? 맘에 모으사암 셋이 야 셋이 야 양반 와이카노 어 양반 야야야야야야야야 오드가 왜 안먹히냐 이제 한 번 더 해냈어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5도 안먹히는게 뭐야 아니면 이거 뭐 3랄별로 형들을 플레이 3랄 4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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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에 마린 싸워라 오 잘왔다 이거 맞냐 형들 형들 이거 맞냐 오이게 잘 했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 여러분들 인생은 뭐다? 결과론이에요 하하하 결과론적으로 잘 왔습니다 아 맞습니다. 잘 됐다 좋았습니다. 잘했어 지려버렸다 스팀 타이밍도 좋고 정도는 그거 맞니? 야 다크가 오셨네 야 다크가 오셨네 야 다크가 오셨네 상대를 못하게 못하게 만드는게 실력입니다 어때요? 시전자분들 어땠습니까? 예? 예? 야 다쳤다 야야야야 잠시만요 야야야 무탈 됐다 야야야 이거 마탐플레이로 4급발 4급발 노잰 6시 고 6시 고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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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조금 어 쌀컷같은 에너 블레이사팔사빨사팔사팔사팔사팔사팔 사빨로 6시 올고 만의 오삼 장 롤롤뽕삼롤롤롤 조금 consolid어 버릴것 같다 이럴 때 여러분들 들어온 위조사 시작분 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아..끝.. 오 마이 와이크 여노 플레이 사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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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시 올고 계속 가삼 가삼..예라라 오브로드 야예라예라예라 오 마이 갈라예라 삼장뿌렉 셋이 나 지키삼 다섯시 암마장 맘에 오삼! 형 와야 안나오노? 어? 아니 왜 안나오노? 아니 셋이니 맘에 나오삼! 아니 야 말도 나 안지키노? 어? 아니.. 아니 이 양반 왜 나 안지키냐고 오 마이 갈라예라 아니 나는 왜 안지키냐고 나는 왜 안지키냐고 나 이해를 못하겠네 오 마이 갈라예라 야 뭐하는 이기주의야? 아니.. 아니.. 아니 뭐.. 뭐해? 이 양반들 와있구나 아니.. 아니 기껏 살려놨더니 나는.. 예? 오.. 아니 집에서 그냥 박혀있네 이 양마들이 여기..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야 이거 맞냐? 없냐? 야 곤진이랑 포트키로 4개 받고 태크 올리고 이거 방어하고 있네 야.. 일곱시니 뭐하사.. 허.. 야.. 야 이거 맞.. 야 형들 이거.. 야 이거 맞냐? 예? 여섯시 거기에 같이가삼 일곱시랑 최신 다윙 잠시만요. 일단 초고수만 들어왔어요. 야야 이거 뭐냐? 아 이렇게 해서 승을 올리는 거구나. 와 좀 당황스럽네. 아 졸라 웃기네. 아 여러분들 공방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세요. 저러고 나가니까. 양반 여러분 또 만났네요. 여러분들 한번 다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투온 1대1 초고수만 방이고요. 947승 12패 유저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가웃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온 초고수만 방이 들어왔고요. 947승 보시면 947승 12패 기록을 가지고 있는 테란인데요. 제가 전판에 게임을 했을 때 한시 제가 올렸던 위치가 완전히 그냥 개사기맵이었는데 상대가 그냥 나갔어요. 네. 왜요? 무슨 급한 일이라도? 아 알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힘드신가요? 여러분 조금 많이 힘들다라고 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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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len상AAA 아izy. 특별히 기 assert. 승인 보세요. 승인ση세요. 근데 님 전적이 꽤 사귀던데요 예? 이 양반 여러분도 인정을 하는데 예? 예? 이게 뭐냐? 혹시 확인하시는 이유 있어요? 이유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혹시나 또 진짜 이기고 싶어서 볼 수 있잖아 우리가 힘들어서 예?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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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거랑 사귀매미랑 무슨 상관이에요? 예? 야 이거 만 예? 아니 살살다가 힘든거랑 사귀매보 치는거랑 무슨 흐허 말 말 예? 아니 마리매냐 예? 야 마리매냐 예? 예? 야이 예? 예? 혹시 메펙도 쓰십니까? 야 이거 만? 야 이거 맞아? 예? 어, 야? 예? 어, 이 양반 컨트롤도 잘 안는데? 예? 예? 야! 어, 야! 자, 크로스! 어, 야! 어, 야. 야 야 예? 아니 이 양반의 텀블비 타러가 있는데? 이렇게 이기면 힘든거 조금 해결이 되긴 해요 아하 그렇군요 해결이 좀 된다 그러면 사실 뭐 그죠? 여러분들? 사랑해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지 사실 그죠? 꼴때리네 나는 여러분들 이게 보통 사기맵을 쓰면은 에? 초반에는 좀 방어적으로 나갈 줄 알았는데 그냥 시작부터 그냥 바로 그냥 파상공격을 이런 식으로 내리 꽂아버리는 사람 좀 처음 봤네? 에? 보통은 에 이게 보통은 이제 본인이 사기맵을 좀 숨기려고 하잖아 보통은 근데 이 양반은 그냥 그런게 아니라 그냥 사기맵이라고 말하고 그냥 아예 그냥 사기맵을 조질려고 하네 그냥 즐기는게 아니라 그냥 이길려고 야 지금 골 때리네 또 이런 사람도 처음 보네 여러분들 아니 근데 우리가 보통 여러분 그렇잖아 이 사기맵을 쓰면은 어? 약간 좀 이렇게 사람을 그쵸? 약간 좀 농락도 시키려고 하고 이러는건데 이 형은 사기맵을 조합 못하고 그냥 사람을 그냥 죽이려고 하네 그냥 아예 시작부터 말이 매듭이 날라오네 어휴 어휴 신성재님 슈퍼채팅 인상계 감사합니다 형 사랑네 아이고 신성재님께서 2,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아 이렇게 개맥을 줄어서 좀 안내고 오랄걸 젠장 이거는 이길 수 없는데 음 지금 상황에서 어 진짜 좀 많이 있는거 좀 많이 있는거 같긴 한데 내가 볼 때는 진짜 보지만 하는게 아니라 예? 아니 이건 좀 많이 있는데 진짜 진지로 예? 아니 아니 이거 많이 예? 하하하하 아니 얼마나 힘든거야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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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연구 많이 했네 근데. 빌드 타이밍. 최적화를. 이러면서 사이언스포 트레이트 올리고. 트렌베? 진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긴 하다. 여러분들. 스타크래프트에 진심이네. 이 분 보니까. 게임하는 거 보니까. 혹시 일꾼 털릴까봐 트레이트 박아놨네요. 여러분들. 혹시 일꾼 털릴까봐 트레이트 박아두는 센스. 좋네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